이 영상은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한 번 더 먹어야 한 번 더 먹어요 치즈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을때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다진 바삭하고 맛있어요 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바삭하고 고소해요 잘 봐주세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짤리벌더 앞뒤 음료 않나 빨리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바삭바삭 저èces 맛있어요 호박 크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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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식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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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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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